8, 9번 만평 올해 대학 입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어느 해보다 변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에게는 의대 설립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차상로 성원 학원 진학실장 의대 모집 인원이 급증하면서 합격선이 상위권에서 연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과거의 입시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선상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과감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라며 상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한 틈을 놀이란 얘기하세요 입시의 틈새 시장 놀이란 말인데 그 공부하랴 입시 전략 세월이야 수험생들 참 골치가 아프겠습니다요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고 있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해 다른 사람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해도 그동안은 경찰이나 지방자 지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자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건이질 않자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해 땅 주인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주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법 개정을 맞춰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얌체 주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서요 네 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한적해 있는데 그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 함몰돼 법안 처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 옳시다요 대구대학교에 다니던 한 대학생이 지난달 지병으로 숨지면서 생전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본던 600만 원을 후배들 위해 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차안이 대학생의 아버지가 교사를 꿈꾸었던 자식을 위해 학교적의 대학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이종호 대구대학교 부총장 에마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교수로서 이 제자를 잃은 마음 또한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라며 학생이 평소 생활했던 대학 건물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벤치에 이름과 추모 문구를로 학생의 꿈을 기르기로 해서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열심히 생활하며 준비해온 학생의 소중한 꿈이 후배들을 통해서 실현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요 달구벌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달구벌만평 담당의 홍문종